천재 소설가와 편집증 타이피스트 간의 숨막히는 사이코 서스펜스 한 권의 픽션이 낳은 지독한 연쇄살인의 비밀을 파헤친다 네 기에르모 마르티네스 장편소설 살인자의 책 낭독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1부의 3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대화를 하면서 느꼈던 그녀의 신경과민 증세가 한층 두드러졌다 루시아나는 정말 누가 자신을 뒤쫓는다고 여기는 것 같았다 서너 걸음마다 무의식적으로 연방 고개를 돌려 뒤를 쳐다봤고 길모퉁이에 이르러선 좌우를 살피며 사람들과 자동차를 관찰했다 신호등 앞에 멈춰 서자 몹시 초조한 듯 손톱을 잘근잘근 물어뜯으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고 지하철 플랫폼에서는 노란 안전선 바로 뒤에 서서 내 어깨 너머로 다가오는 사람들을 일일이 훑어보았다 지하철을 탄 아주 짧은 순간에도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객차 안의 얼굴들을 유심히 쳐다보며 승차 안은 몇 안 되는 승객들을 관찰하는데 온 신경을 쏟았다 우리가 지하철에서 내려 모퉁이 하나를 돌고 나서야 그녀는 비로소 안정을 되찾은 것 같았다 루시아나가 손으로 건물 하나를 가리켰다 우리는 조용히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쪽모의 세공마루를 깐 길고 좁은 복도와 막다른 곳의 양쪽에 A와 B라고 글자가 표시된 현관문이 나타났다 루시아나는 두 개의 문 중 왼쪽 문 앞으로 다가가더니 바르르 떨리는 손으로 아파트 문을 딸깍 열었다 난 그녀를 따라 아주 넓은 L자형 거실 안으로 들어갔다 루시아나는 잰걸음으로 거실을 가로질러 어두컴컴한 밤거리가 내다보이는 커다란 창문 쪽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귀찮다는 표정으로 커튼을 확 잡아채 닫았다 여동생에게 외출하기 전 꼭 커튼을 치고 나가라고 수차례 당부했건만 말을 듣지 않는다며 투덜거렸다 밤에 돌아와 창문으로 암흑을 쳐다보는 게 싫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여동생은 일부러 보란듯이 커튼을 열어두는 것 같았다 그런데 동생은 지금 어디 있나요? 친구 집에요 친구와 학보를 만들고 있어요 책 표지를 디자인해야 하거든요 늦게 돌아올 거예요 어쩌면 오늘 밤 거기서 자고 올지도 몰라요 나는 그녀가 신문지를 치운 의자에 앉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라 여전히 서 있었다 주도 면밀하게 준비된 함정에 빠진 느낌 내가 엉거주춤한 자세로 서 있다는 걸 눈치챈 듯 루시아나가 나를 쳐다보았다 원하시면 뭐라도 드실 걸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어때요? 아... 내일 수업 준비를 아직 못해서 30분 안에 가봐야 해요 아... 고마워요 그냥 커피 한 잔 주세요 순간 그녀가 나를 뚫어지게 바라봤고 난 그녀의 따가운 시선을 묵묵히 참아냈다 내 마음을 읽은 듯 그녀는 마음이 상했고 약간 창피스러워하는 것 같았다 한때 나는 그러한 요청을 받기를 얼마나 바랐던가 아까 분명히 잠깐만이라고 했잖아요 나는 몹시 거북해하며 덧붙였다 그래서 따라온 거예요 아무튼 전 내일 아침 일찍 수업이 있어서 빨리 가봐야 해요 알았어요 커피 갖다 드릴게요 잠시만 앉아 계세요 그녀가 주방 쪽으로 사라졌다 난 푹신푹신한 안락의자 중 하나에 앉았다 천장 시앙들리에의 장식 칙칙하고 주무한 가구 벽에 걸린 청동 십자가상 자질의 한 장식품들로 가득 찬 책상을 찬찬히 둘러보았다 수년 전 어머니가 고른 게 분명한 수수하고 유행에 뒤떨어진 낡은 실내 장식과 아마도 물려받았을 가구들로 채워진 그곳은 시간이 멈춰버린 장소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지금 남겨진 딸 둘은 그것들을 바꿀 여력이 없었다 스탠드 옆 은자 액자에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다 모두 거기 있었다 가족들은 아주 행복해 보였다 아버지는 빛이 파라소를 짊어진 채 서 있었고 어머니는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해셀 해변이다 그리고 세 아이는 아직 떠나고 싶지 않은 듯 하얗게 포말이 부서지는 바다를 배경으로 모래사장에 앉아 흑장난을 치고 있었다 여동생 뒤로 늘씬하고 앳된 루시아나가 보였다 한때 알았던 루시아나의 모습 그대로였다 나는 애써 그 모습을 머릿속에서 떨쳐버리려고 두 눈을 감았다 주방에서 돌아오는 그녀의 발소리가 들렸다 난 서둘러 사진을 제자리에 돌려놓으려 했지만 액자 뒤에 받침대를 펼칠 수가 없었다 루시아나가 쟁반을 내려놓았다 그러고는 액자를 집어들고 잠시 사진을 들여다봤다 온 가족이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에요 당신을 만나기 전 여름이었죠 오빠는 아직 의대를 졸업하지 않았고 전 지금의 발렌티나 나이였어요 그 애보다 조금 더 조숙하긴 했죠 아 성경을 가져올게요 그녀가 돌아왔을 때 난 다시 한번 공포에 가까운 두려움을 느꼈다 그녀는 손목 위까지 올라오는 라텍스 장갑을 끼고 커다란 책을 몸 앞에 받들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비밀 종교의식에서 깨지기 쉬운 유물을 나르는 고귀한 여사제 같았다 팔 밑엔 네모난 마분지 상자를 끼고 있었다 그녀가 테이블 위에 책을 내려놓은 다음 상자를 내게 내밀었다 대학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장갑이에요 페이지마다 클로스터에 지문이 묻어있고 그건 제게 글을 궁지로 몰아세울 수 있는 유일한 증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지문을 묻히고 싶지 않아요 라텍스 장갑이 너무 작아 난 어렵사리 손에 끼었다 그리고 그게 정말 내가 베풀 수 있는 마지막 호의라고 굳게 다짐했다 장갑을 끼자마자 그녀가 내 쪽으로 책을 밀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던 날 밤 전 조정 심리 때 그가 돌려줬더니 이 책이 생각났어요 수학길 내려놓고 병원에 가기 전에 갈피끈이 끼워진 페이지를 펼쳤죠 클로스터는 지금 이대로 제게 책을 건네줬었어요 이 페이지에 갈피끈을 끼운 채로 말이에요 난 갈피끈이 끼워진 그 페이지를 펼쳤다 인류 최초의 살인 즉 형 카인의 손에 죽은 동생 아벨과 카인을 추방하는 여호와의 이야기가 있는 구약성경 장세기 부분이었다 난 그녀가 언급한 부분이 그 단락인지 아닌지 확실치 않아 큰 소리로 읽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 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좀 더 아래 신이 카인한테 약속을 받는데 목여 그렇지 않다 카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일곱배나 받으리라 벌을 일곱배나 받으리라 이젠 이해하겠죠 바로 그 구절이 클로스터가 나한테 읽어주려던 대목이에요 날 위한 구절이라고요 그와 함께 일하는 동안 그는 일찍에 한 번도 출간한 적이 없는 소설 하나를 타이핑하게 했어요 복수를 문자 그대로 이러한 비율로 하는 카인 종파에 관한 이야기였죠 신이 그들을 위해 정한 일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었어요 그건 1대 7의 원칙이었어요 그녀가 다시 초조하고 불안한 눈빛으로 나를 많이 쳐다봤다 내 얼굴에서 믿지 못하는 표정이 언뜻 스치는 걸 경계하는 것 같았다 난 성경을 돌려주고 장갑을 벗었다 1대 7 하지만 정확히 그렇게 실행되진 않았잖아요 안 그래요? 난 그녀가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하느님 맙소사 모르겠어요? 차근차근 일어나고 있다고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깨닫지 못한다면 누군가 그를 말리지 않는다면 그는 계속 갈 거라고요 앞으로도 계속 하지만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당신이 말한 처음 두 사고를 어떻게 그가 저지를 수 있었는지 그래요 그게 절 미치겠어요 성경을 펼쳐 그 구절을 읽은 후 전 클러스터가 범인이라고 확신하게 됐어요 하지만 어떻게 그런 짓을 했는지는 종잡을 수가 없었죠 머릿속이 온통 그 생각뿐이었어요 밥 먹는 것도 잊었죠 열병을 앓듯 생각에 빠지면서 다른 일은 전혀 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부모님의 경우 어떻게 했는지 전 알아요 라미로가 죽은 해 온 가족이 비하에셀에서 마지막 휴가를 보낸 그 해 여름 그는 우리 집까지 절 미행했고 우리가 버섯을 따는 숲의 위치를 확인한 게 틀림없어요 그건 그에게 꼭 필요한 정보였으니까요 제 생각에 그는 다음에 부모님의 결혼 기념일이 되기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하루나 이틀 전에 은밀히 그곳으로 가서 식용버섯 사이에 독버섯을 흩뿌렸을 거예요 하지만 식별하지 못하도록 대주머니가 없는 독버섯을 뿌렸겠죠 그가 직접 대주머니를 제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떠나기 전에 두세 개를 낙엽과 나뭇가지로 덮어놓았을 거예요 나중에 수사가 있을 것에 대비해 용의 주도하게 일을 꾸민 거죠 나는 클로스터가 포스터와 신문지상에 나오는 그 클로스터가 숲을 헤집고 돌아다니며 버섯 뿌리기에 분주한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려고 했었다 뭐 좀 복잡하게 들리지만 있을 법한 일이네요 그가 소설에서 써먹으려고 궁리한 범죄처럼 보이긴 하지만 말이죠 내가 말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전혀 터무니없어 보이진 않는다는 걸 내심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 당신 남자친구의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었다는 거죠? 루시아나가 두 눈을 반짝이며 나를 쳐다봤다 마치 그녀만이 터득한 놀라운 비법을 털어놓으려는 것 같았다 밀크커피잔 그게 중요한 단서였어요 어느 날 새벽역에 눈을 뜬 전 해답을 깨닫고 너무 놀라 비명을 지를 뻔했죠 불현듯 웨이트리스와 항상 차갑게 식어버린 잼 밀크커피 문제로 라미로와 싸우던 일이 생각났어요 전 그게 그녀의 좀스러운 심보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여겼죠 절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수작을 부린 거라고요 하지만 지나고 보니 그건 종업원의 전형적인 패턴이었어요 동선을 최소화하려고 그녀는 우리 주문과 다른 테이블의 주문이 함께 쟁반에 담겨지길 기다린 것 뿐이에요 그녀는 야외에서 혼자 서빙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1, 2분 동안 카운터 쪽 주문도 받느라 매우 분주했어요 클로스터는 바로 그 자리에 앉아있었죠 여주인이 찻잔이 담긴 쟁반을 놓아두는 그곳에요 그는 제가 늘 밀크커피를 마신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블랙커피 잔이 라미로의 것이라는 것도 자연스럽게 알게 됐죠 그는 이제 다만 바다가 거칠어지는 날만 기다리면 됐어요 사고처럼 위장하도록 말이에요 아니 그가 당신 남자친구 커피에 독이라도 탔다는 건가요? 독이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대단히 해로운 뭔가였겠죠 나중에 부검할 거라는 걸 알고 있던 게 분명해요 그래서 검식원이 찾기 어려운 물질을 선택한 거죠 심장마비나 질식? 뭐 어쩌면 아주 심한 경련을 일으킬 만한 걸로요 그는 수영을 너무나 잘했기 때문에 알고 있었어요 이를테면 갑작스러운 칼륨 결핍이 경련의 원인이 된다는 걸 아니면 효과 좋은 인효제를 썼을 수도 있죠 처음엔 어떻게 된 건지 몰랐어요 전 라미로의 부모님을 어떻게든 설득해 원인을 파내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걸 천만다행으로 생각해요 만약 그랬다면 사태가 최악으로 치달았을 테니까요 전 그가 이런 것도 다 미리 계산해 놓았을 거라고 확신해요 특별한 건 발견되지 않을 것이고 그는 또다시 용의선상에서 제외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이 모든 얘기를 누구한테 한 적이 있나요? 오빠, 오빠한테요 그 새벽, 갑자기 모든 게 명백하게 이해됐을 때 서둘러 오빠를 만나러 갔어요 오빠는 병원에서 당직을 서고 있었죠 그때 전 약간 몸이 좋지 않았어요 부모님 장례식 후 며칠째 뜬 눈으로 밤을 새웠거든요 수전증 환자처럼 손을 덜덜 떨었고 흥분으로 들떠 있었어요 전 오빠에게 성경을 보여줬고 고소사건과 클로스터 딸아이의 죽음 카인 종파의 소설 그리고 일곱 배의 복수에 대해 얘기했어요 제가 왜 각각의 사건이 클로스터가 꿈인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열심히 설명했죠 그런데 형기증 때문에 약간 어지러웠고 그래서 제가 이해한 대로 명료하게 설명을 할 수가 없었어요 어느 순간 전 오빠가 제 말을 귓등으로 흘려들으면서 의사의 눈으로 절 관찰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오빠는 정말 놀란 것 같았죠 제 손이 떨리는 걸 뚫어지게 주시하며 도대체 얼마나 잠을 자지 않았느냐고 물었어요 그리고는 꼼짝 말고 기다리라고 말한 뒤 방을 나갔어요 책상 위에는 오빠가 읽다만 책이 놓여 있었죠 클로스터의 소설이었어요 그 순간 전 억장이 무너졌고 한숨이 터져 나왔어요 잠시 후에 오빠는 방직 중이던 정신과 여의사를 대동하고 나타났어요 하지만 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죠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 정신과 의사는 잠을 자는데 도움이 될 만한 신경안정제를 처방해 주겠다고 했어요 무슨 선심이라도 쓰는 척 아주 오만한 목소리로요 마치 꼬마 계집아이에게 설명하듯이 얘기했죠 오빠가 손수 저에게 주사를 왔어요 교대 시간 동안 클로스터의 소설을 읽고 있었던 바로 우리 오빠가 그 해에 출간된 책이라면 별로 놀라운 일은 아니군요 이전 작품에 비해서 훨씬 많이 팔렸고 삽시간에 베스트셀러가 됐었으니까요 아마 그 책을 읽지 않은 사람을 찾기가 더 어려울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 때문에 전 무척 당황스러웠어요 완벽에 가까운 그의 치밀한 계획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죠 하지만 전혀 놀라울 것도 없었어요 모든 게 그의 생각대로 진행됐으니 당연했죠 그게 어쩌면 가장 교활한 지점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는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유명인사가 됐고 평범한 사람들의 손에는 미치지 않는 영역을 자유롭게 드나들게 됐죠 그래서 제가 그를 지탄하려 할 때 모두 하나같이 제 오빠처럼 절 쳐다봤고 정신과 의사를 부르러 달려갔죠 그들은 제게 다른 진정제를 주고 또 다른 신경안정제를 처방했어요 고상한 표현으로 일종의 수면치료 같은 거였죠 그건 그들이 저에게 약 먹이는 걸 멈추게 하고 하루속히 그곳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깨달을 때까지 계속됐었어요 전 클로스터의 K자조차 다신 언급해선 안 된다는 걸 뼈저리게 실감했죠 좌절의 눈물이 그녀의 두 뺨 위로 흘러내렸다 그녀는 거칠게 라텍스 장갑을 벗었다 불그스름해진 양손이 전보다 훨씬 더 부들부들 떨렸다 자, 전 이미 당신에게 최악의 경우를 말했어 하지만 당신이 모든 걸 알기를 원해요 전 2주 동안 병원에 입원했고 퇴원하는 시점에 교훈을 얻었죠 이 일에 대해선 더 이상 누구에게도 뻥끗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해요 다시 시간이 흘렀어요 꼬박 1년이 지나고 또 1년이 지났죠 하지만 이번엔 속지 않았어요 모든 게 그가 짜놓은 계략의 일부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이제까지의 살인이 시차를 두고 나타났죠 아마 그게 가장 끔찍했는지도 몰라요 마냥 기다린다는 거요 전 친구들을 멀리하고 외톨이가 됐어요 누구도 제 곁에 오는 걸 원치 않았죠 다음엔 어디에서 불행이 찾아올지 예측할 수 없었거든요 무엇보다도 발렌티나가 걱정이었어요 오빠가 독립해서 따로 아파트로 이사했기 때문에 당시 그 애는 제가 맡아야 했거든요 단 한 순간도 그 애를 혼자 내버려두고 싶지 않았어요 계속되는 기다림과 조마조마하며 마음 졸이는 생활이 가장 견딜 수 없고 비참했죠 전 신문에서 그의 행방을 추적하고 뉴스에서 여행 스케줄을 확인하며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려고 무진 애를 썼어요 한마디로 그의 일거수 일투족을 낱낱이 감시했죠 그가 구교에 머물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서 비로소 며칠간 꿈같은 휴식을 취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 결국 일이 터졌죠 4년 전이었어요 새벽역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강도가 오빠의 아파트에 침입해서 오빠를 죽였다는 거였어요 절 정신나간 사람으로 취급했던 우리 오빠가 오빠가 방금 죽었다고 했어요 그게 다였어요 서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하지만 이미 모든 언론에서 그 섬뜩하고 엽기적인 살인사건을 상세하게 보도했어요 오빠가 대항하지 않았는데도 강도는 원한을 품고 있었어요 마치 그들 사이에 뭔가 사연이 있었던 듯 수법이 악랄했죠 그는 총을 갖고 있었지만 사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맨손으로 오빠의 두 팔을 부러뜨리고 누나를 후변했죠 전 그 강도가 사체에 훨씬 더 끔찍한 짓을 저질렀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차마 검식안의 보고서를 끝까지 읽을 수가 없었어요 경찰이 범인을 붙잡았을 때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오빠의 핏자국이 묻어있었어요 아 기억나요 또렷하게 기억나요 난 한 번도 그 사건을 루시아나와 관련지어 생각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무척 놀랐다 그 강도 경비가 가장 삼엄한 감옥에 수감되어 있던 죄수였죠 교도관의 묵인하에 외출 나온 사람이었고 그건 그렇고 적어도 이 경우엔 클로스터의 소행이 아니었다는 게 분명하잖아요 아니요 클로스터가 맞아요 이글이글 불타오르는 눈빛으로 그녀가 쥐어짜듯 말했다 난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의 입이 분노에 떨며 일그러졌다 그녀가 어떤 반론도 용납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로 딱 잘라 말했다 그렇지만 곧이어 울음을 터뜨렸다 어깨를 들썩이며 조용히 흔을 꼈고 이제 완전히 지인이 다 빠진 듯 이따금 울음을 멈추곤 했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더니 힘없이 움켜쥐었다 평정을 되찾은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억제되었고 기이하게도 침착하고 냉담했다 그 당시 오빠는 교도소 병동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분명 그곳에서 그 기결수의 아내를 만났겠죠 그리고 불행하게도 그녀와 깊은 관계를 가졌어요 그녀의 남편이 종신형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은 안전하다고 생각했겠죠 그가 교도관을 매수해 감옥을 빠져나와 죽어 침입을 하리라군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거예요 나중에 모든 게 탄로나고 교도소 행정에 구멍이 뚫린 게 밝혀지자 한바탕 난리가 났어요 내부 감찰 조사부는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야 했죠 그때 조사부는 편지 몇 통을 발견했어요 누군가 죄수에게 익명의 편지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거기엔 오빠와 그 범인의 아내와의 만남에 대해 상세히 설명돼 있었어요 그 편지들이 법원 기록 보관소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직접 확인했었죠 필체는 교묘하게 위장되어 있었어요 게다가 고의로 철자와 문법의 오류를 내놓기도 했죠 하지만 전 거의 1년 동안 클로스터의 얘기를 타이핑했기 때문에 속지 않아요 그건 분명 그의 문체였어요 계획적으로 불쾌하고 모욕적인 내용까지 세세하게 들먹인 편지였죠 한 줄 한 줄 읽다 보면 누구라도 굴욕감에 몸부림칠만 했어요 그 대목 육체관계를 묘사해놓은 그 대목은 아마 분명히 날쪼됐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만난 술집 그녀가 매번 입고 나간 옷 그리고 그들이 어떤 식으로 그를 놀리며 우롱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적혀 있었어요 결국 그 편지들이 실질적인 살인 흉기였던 셈이죠 그리고 그게 누구든 그 편지를 쓴 사람이 진짜 살인범이고요 경찰에 이 일에 대해 조금이라도 얘기했나요? 사건을 담당한 책임자 라모네다 경감에게 면담을 요청했어요 처음엔 매우 친절하고 쾌히 귀를 기울일 용의가 있어 보였죠 전 모든 걸 털어놨어요 클로스터를 상대로 소송을 한 일 라미로와 부모님의 죽음 꼭 익명의 편지가 문체로 봐서 클로스터가 쓴 게 분명하다는 단서까지 모두요 경감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묵묵히 듣고만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사건의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지 모를 상황을 그가 우려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무튼 그들에게는 이미 종결된 사건이었거든요 그는 교도소의 졸속 행정을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덮으려 한다는 책망을 받을까 봐 몹시 걱정했어요 그리고 제가 털어놓은 일에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서도 클로스터를 고발하는 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인식하고 있는지를 물었어요 좌우간 클로스터의 이름을 수첩에 적기는 하더군요 경찰관을 보내서 클로스터와 얘기를 나눠보겠다고도 말했죠 전 그의 사무실로 다시 출동하라는 전화를 받았어요 사무실로 들어서면서 그동안 그의 심경에 변화가 생겼다는 걸 직감했죠 그의 말투는 아버지같이 근엄하고 약간 위협적이었어요 그는 클로스터가 아주 정중했다고 말했죠 자기가 직접 만났다고 했어요 프랑스 대사관저 리셉션에 초대받아 나가려던 참이었는데도 시간을 내서 조사에 응해줬다면서요 경감은 면담에 대해선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클로스터가 그에게 좋은 인상을 준 건 확실했어요 분명 그들은 그의 소설에 대한 얘기로 마무리를 지었을 거예요 제가 뭔가 물어보기도 전에 경감은 제가 쓴 종이 한 장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놨죠 전 즉시 알아봤어요 그건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클로스터에게 제가 보냈던 편지였어요 그를 고소한 데 대한 용서를 구하는 편지였죠 당신이 클로스터한테 사주의 편지를 보냈다고요? 그런 얘기는 없었잖아요 병원에서 퇴원했을 때였죠 당시 저는 혼란스러웠고 공황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주위 사람들이 하나둘 죽어가는 걸 손 놓고 기다리며 여생을 보내고 싶진 않았어요 머리를 땅에 조아리고 그에게 간절히 용서를 구하면 모든 과오를 제 탓으로 돌리고 인정하면 그가 멈출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포자기 상태에서 내린 실수였죠 하지만 경감에게 그걸 설명하려고 하자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수면 치료를 받았던 정신병원 입원 기록이었죠 그런 다음 아버지 같은 말투로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충고하더군요 남자친구의 죽음은 부주의한 사고였고 부모님의 죽음은 비극적인 사건이었지만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였어요 그들은 오빠의 살인자를 구속한 마당에 일이 복잡해지는 걸 원치 않았고 이건 정말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설마 그때 제가 입가에 오빠의 피를 묻히고 있던 그 짐승 같은 놈을 그들이 잡았다는 걸 잊고 있었겠어요 무턱대고 그들이 잡은 범인을 놓아주고 그 대신 5, 6년 전 저와 사사로운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레즈용 도네로 대십자 훈장을 받은 그 잘난 작가를 추적해달라고 했겠느냐 말이에요 라모네다 경감은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더 이상은 절 도와줄 수 없어 유감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소송 사건 담당 검사가 있으니 원한다면 그를 찾아가 얘기해보라고 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가지 않았죠? 네 가지 않았어요 가봤자 결과는 불보듯 뻔했으니까요 그녀는 속내를 전부 털어놓자 한층 더 움츠러들어 긴 침묵에 빠졌다 안락의자에 몸을 약간 내밀어 구부정한 자세로 앉은 채 무릎 위에 깍지 낀 손을 올려놓고 어깨와 고개를 무의식적으로 까딱까딱 앞뒤로 움직였다 금방이라도 전율에 휩싸일 기색이었다 도와줄 만한 다른 친척은 없나요? 그녀가 체념한 듯한 얼굴로 고개를 천천히 가로저었다 가족이라곤 마르가리타 할머니밖에 없지만 몇 년 전부터 요양원에 계세요 그리고 여동생 발렌티나는 아직 학생이고요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오빠가 죽은 다음 몇 년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4년이 지났죠 클로스터는 다시 시간이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 거예요 전 이 기간이 제일 고통스러워요 전 항상 발렌티나를 주시하면서 그동안 거의 아파트를 벗어나지 않고 숨어 살았어요 교차로, 자물쇠, 그리고 가스밸브에 대한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이상할 정도로 예민해졌죠 하지만 이젠 발렌티나를 완전히 통제하기가 힘들어요 친구들하고 어울려 외출하는 걸 더 이상 막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가끔은 눈치채지 못하게 미행한 적도 있었어요 클로스터가 발렌티나의 뒤를 밟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려고 말이죠 전 일주일에 단 한 번 토요일 오후에 할머니를 면회하러 가요 하지만 발렌티나와 저 이외에 어떤 방문객도 허락하지 말라고 말해두었어요 그가 변장하고 그곳에 잠입할까 두려워서 말이에요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니 그는 간접적인 방법을 좋아하는 것 같군요 혹시 그가 몸소 위험을 감수할 거라고 생각하나요? 몰라요 모르겠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정말 미칠 노릇이에요 전 가능한 모든 안전책을 강구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럴싸한 예방 조치를 취하긴 어려워요 요글래 몇 년 동안 그를 다시 보지 못했어요 한순간도 제 머릿속에서 잊어본 적이 없는데도 말이죠 이런 기다림은 저 자신에게 조차도 아득하고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였죠 오직 저만 알고 있으니까요 저와 클로스터만이 어제 다시 그를 볼 때까진 말이죠 그의 행동은 경솔했어요 전 처음으로 약간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됐죠 어쩌면 아닐지도 모르지만 묘지에서처럼 제 눈앞에 모습을 드러낼 만큼 그가 자신만만하고 대담해졌는지도 모르죠 아무튼 전 할머니를 만나고 나와서 요양원 아래에 있는 앤티크 가구점으로 들어갔어요 억결에 유리창을 통해 바깥 거리를 내다봤는데 맞은편 인도에 그가 서 있었어요 요양원 창문을 빤히 올려다보면서 말이에요 신호등에 녹색불이 켜지면서 보행신호로 바뀌었지만 인도와 차도 사이에 갓돌에 꼼짝 않고 그대로 서 있었어요 언뜻 보기엔 일렬로 늘어선 창문이나 건물의 건축양식을 음미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다행히 그가 절 보진 못했어요 잠시 더 건물 위쪽을 바라보더니 이내 모퉁이를 돌아 멀어져갔죠 뭐 오래된 건물인가요? 어쩌면 정말로 발코니 몰딩이나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을 감상하고 있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요 그럴지도 모르죠 그는 아마 그렇게 말할 거예요 하지만 할머니가 요양 중인 방이 바로 창문이 거리 쪽으로 나 있는 그쪽 꼭대기 방이에요 가만 그러니까 어제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한 건가요? 네 하지만 또 있어요 조금은 우스꽝스러울 수 있는 이유지만요 제 여동생은 지금 중고등학교 5학년이에요 한 달 전쯤 문학 선생님이 그에 들어 현대 작가 소설을 읽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아르헨티나 작가 중 누굴 선택했는지 아세요? 클로스터 작품이 중고등학교에서 추천 도서로 읽히는지는 몰랐네요 10대에게 상당히 어필하지 않으면 안 될 텐데요 그래요 바로 그거예요 누군가 그 점을 꼭 짚어 말해준다면 좋으련만 발렌티나는 소설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서 이틀 만에 다 읽어버렸어요 그렇게 열중한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최근 몇 주 동안 학교 도서관에 소장된 클로스터의 책이란 책은 모두 읽어쳤어요 게다가 학교에 그를 초청해서 학생들과 대담을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 선생님을 설득했죠 어젯밤엔 클로스터가 그 초청을 받아들였다고 전했어요 그를 직접 만난다는 사실에 감격해서 얼굴에 희색이 가득했죠 그러면서 제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어 세상에 학보에 실릴 인터뷰를 직접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당신은 요 몇 년 동안 동생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나요? 동생은 모르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클로스터의 집에 드나들 당시 발렌티나는 너무 어렸고 그는 아침마다 언니에게 구수라는 이름 모를 작가일 뿐이었죠 그 애는 다른 일에 대해선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전 가능한 한 그 애가 정상적인 삶을 살길 원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자기 자신을 늑대 아가리 속으로 들이밀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죠 그래서 어제 그런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했을 땐 전 그 애 앞에서 비명을 지를 뻔했어요 한숨도 자지 못했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그리고 불현듯 당신이 생각났죠 그녀가 나를 바라보았다 내게 애원하며 도움의 손길을 바라는 것 같았다 전 당신도 작가라는 걸 기억했어요 어쩌면 의외로 쉽게 그와 대화의 물꼬를 틀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요 당신이 저를 대신해서 그에게 말해줄 수 있을 거라고요 그녀는 고뇌에 찬 표정으로 갑자기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안간힘을 썼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거의 울부짖으며 말을 이었다 전 죽고 싶지 않아요 적어도 이런 식으로는 죽고 싶지 않아요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죽고 싶진 않아요 당신에게 말하는 건 이것뿐이에요 당신밖에 부탁할 데가 없어요 그 순간 그녀를 감싸안고 다독여줘야 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저 엉엉 울어대는 그녀가 진정되기를 넉넉한 꼴로 앉아 기다렸다 물론 당신은 죽지 않을 거예요 다른 누구도 더 이상 죽지 않을 거예요 전 단지 이유라도 알고 싶어요 그와 얘기하면서 이유를 좀 물어봐줘요 제발 절 위해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천재 소설가와 편집증 타이피스트 간의 숨막히는 사이코 서스펜스 기에르모 마르티네스 장편소설 살인자의 책 네 1부의 마지막 장 4장 시작합니다 살을 내는 듯 차가운 밤공기 속으로 나오자 나는 내가 곤경에 빠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루시아나의 말을 정말 믿어도 될까? 이상하게도 집으로 돌아오는 길 거리에 남아있는 일요일의 흔적을 바라보면서 난 어느 정도 그녀의 말에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이 1848년 마르크스와 앵겔스가 발표한 공산당 선언이나 존 리드의 세계를 뒤흔든 열흘을 읽고서 막연하게 혁명을 꿈꾼 것처럼 말이다 어찌됐든 그녀를 믿었기에 그런 바보 같은 약속을 했지만 생각할수록 과연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난 개인적으로 클러스터를 알지 못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다 10년 전 여러 문의지에 칼럼을 쓸 당시 출간 기념 문학 행사뿐만 아니라 회담부터 신문사 편집국까지 종행무진 누비고 다녔기에 그가 잠깐이라도 얼굴을 내밀었다면 만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당시 클러스터는 강경하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철칙을 고수했고 그의 그런 행동은 전설로 남을 만큼 유명했다 난 그걸 그가 우리를 업신여기는 오만불손한 태도라고 생각했다 일각에서는 장난삼아 클러스터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까지 말했다 몇몇 작가들의 공동 창작물로 말하자면 1930년대 초 프랑스 고등사범학교 출신 젊은 수학자들이 조직했던 니콜라 브루바키 같다고 말이다 덜어는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은밀한 연인 작가의 이중주라고 했다 수년 전부터 그의 책 겉표지에 계속 실리는 두세 장의 흐릿한 사진은 쉽게 조작해낼 수 있어 보였다 좌우간 우리는 그렇게 농담을 하고 추측을 하고 온갖 비교를 했지만 클러스터는 기라성 같은 아르헨티나 작가들과는 동떨어진 먼 곳에 있는 차가운 별처럼 너무나도 다른 존재였다 그 후 클러스터가 갑자기 눈부시게 탈바꿈하면서 도처에서 왕성하게 활동할 때 난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인 내 아파트 안에서 집거하며 공포증에 걸린 사람처럼 지냈다 그 후 다시 문단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고 겨우 지금에서야 산책이나 수업을 하러 밖으로 나온다 우리는 동시에 같은 공간에 있어 본 적이 없었으며 우연치 않게도 서로의 만남을 완벽하게 피해왔다 무언가가 우리를 계속 떼어놓은 것처럼 클러스터가 용서할 수 없는 짓을 저질렀을 때 그러니까 작품으로 대성공을 거두었을 때 문학계는 옹졸하게도 그에게 적개심을 품고 시샘의 눈길을 보냈다 한때 독서가들 사이에서만 감탄에 맞이하느며 비밀리에 조용히 회자되던 것이 이제 여느 아르헨티나 작가의 작품과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클러스터의 이전 작품들은 유명세를 타면서 재판되었다 예전에는 독서가들 사이에서 암호처럼 유통되던 초판본을 이젠 수많은 평범한 독자들이 앞다투어 사들였다 하지만 이것은 클러스터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훌륭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걸 의미하기도 했다 우린 신속하게 태도를 바꿔 그를 견제하며 맹렬히 비난을 퍼부었다 창피한 얘기지만 사실 나 역시 논설에서 이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작가를 신랄하게 비꼬며 비난의 화살을 쏘았었다 루시아나가 내 밑에서 일을 그만둔 직후였고 난 그녀가 돌아갔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프고 속상했다 그로부터 거의 십여 년이 지났고 그 논설은 이젠 더 이상 존재하지도 않는 잡지에 게재돼 있다 하지만 난 권모술수와 중상모략이 판치며 복잡하게 뒤엉힌 문학계를 너무 잘 알고 있다 누군가 어느 순간 그의 면전에 그것을 던져줘 읽었다면 그리고 루시아나가 믿는 것의 반만큼이라도 그가 정말 양심을 품는 사람이라면 그는 결코 나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난 그에게 전화를 걸어 내 이름을 댈 자신이 없었다 내가 미쳐 입을 떼기도 전에 그가 곧바로 전화를 끊어버릴까 두려웠다 난 점점 터무니없는 대안을 생각했다 직접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다거나 거리에서 우연을 가장해 접근한다거나 아니면 이름을 속여 기자인 척 한다거나 한마디로 바보 같은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비록 첫 번째 장애물을 넘을지라도 그러니까 용쾌 클로스터의 유명한 요새 안으로 들어가 몇 마디 대화를 나누게 될지라도 과연 어떻게 자연스럽게 루시아나의 얘기를 꺼낼 수 있을까 잠자리에 들면서 난 내 문제도 아닌 일에 점점 빠져드는 자신에게 화가 났다 이 상황에서 벗어나 도망치고 싶었다 속으로는 만사가 싫다고 말하면서 왜 좋다고 대답했을까 프랑스 작가 레몬 크노는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항상 너무 호의적이라고 말한 바 있다 어쨌든 방 안에 무겁게 들이온 어둠 속에서 나는 10년 전 아름다웠던 루시아나의 얼굴을 전혀 떠올릴 수 없었다 이튿날 잠에서 깨어났다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술에 취해 하룻밤을 보낸 뒤 다시 의식을 되찾고 평온해진 느낌이었다 창문으로 비치는 따스하고 친숙한 햇살 속에서 난 회의감에 빠졌다 마치 과거의 유령이 늘어놓은 용의주도한 거짓말에 걸려든 것 같았다 아침 식사를 하러 식당에 갔다 무엇보다도 카페인이 필요했다 루시아나의 이야기 속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나 빈틈을 찾으려고 했었다 그리고 이런 냉철한 분별력으로 어제 의심을 했더라면 이 말도 안 되는 우스꽝스러운 인물을 떠맞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다 나는 뭔가 하기 전에 적어도 사실관계는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자료를 참고하기로 했다 그래서 굳이 멀리 있는 살리나스 서부대학의 특강을 받아들였다 그곳에는 문서 보관소가 있다 난 그곳 계단을 내려가면서 페인트가 벗겨지고 눅눅하게 습기가 찬 벽에서 스며나오는 곰팡이 냄새를 들이마셨다 지하실엔 나밖에 없었다 아무래도 사서는 점심을 먹으러 자리를 비운 듯 했다 난 날짜별로 정돈된 서가를 샅샅이 훑기 시작했다 앞선 두 죽음은 신문이 디지털화되기 전에 일어났다 얼른 연도별로 신문 사본들이 담긴 박스 파일을 찾았다 하마터면 첫 번째 기사를 놓칠 뻔했다 페이지 하단에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자그마한 박스 기사로 실려 있었다 제목은 익사당한 수상안전 구조대원이었다 그곳에서 루시아나의 이름은 언급돼 있지 않았다 단지 구조작업에 실패했고 건장한 젊은 구조대원이 탈진해 심한 격련을 일으켰다고만 기록돼 있었다 난 해안에 사는 그 누구도 휴가 시즌 초에 난 익사 사고를 동네방네 떠들고 싶어 하지 않았을 거라고 추측했다 반면 부모님 사건에 대한 기사는 다음 박스 파일 거의 하단에 반페이지 이상을 차지하며 나있었다 밑둥에 버섯 두세 개가 붙은 나무에 흐릿한 사진과 식용버섯과 알광대버섯을 비교한 그림이 실려 있었다 기사는 화살표로 루시아나가 내게 설명한 것과 같이 대주머니가 분리된 부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기사 본문에는 부부가 세 자녀를 두었으나 그들은 그 시간에 부부와 함께 집에 있지 않았다고 했다 그들의 이름은 신문에 언급되지 않았다 더욱이 루시아나의 성은 당시 내가 그 기사를 읽었다 하더라도 기억하지 못할 흔한 성이었다 이튿날 계속해서 짤막한 기사가 이어졌는데 숲을 답사한 결과 독버섯 종류가 발견됐다고 상세히 설명돼 있었다 그리고 어떻게 홀씨가 바람을 타고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지 언급하면서 버섯 채취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난 신문을 복사기 쪽으로 가져갔다 동전을 집어넣은 다음 광선이 지면 위를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동안 그저 막연했던 생각이 잡힐 듯 말 듯 애태우다 다시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충동적으로 다시 줄지어 서 있는 박스 파일로 돌아가 세 번째 죽음에 대한 기사를 찾았다 이번엔 기사의 진행 과정이 정반대였다 사건 사고 소식란에 별 볼일 없는 박스 기사로 시작됐지만 나중에 행정기관과 연루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제 1면 특집 기사로 다뤄질 만큼 점점 지면을 넓혀갔다 난 아직은 사진이 없는 첫날 기사를 읽었다 살인범은 밤늦게 건물 입구에서 의사를 기다렸고 권총을 들이대며 그에게 꼼짝 말라고 경고했다 루시아나의 오빠는 저항하지 않았는데 아마도 단순한 강도라고 생각한 듯했다 그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파트로 올라갔다 그리고 이웃 사람들은 의사가 지른 비명을 들었다 누군가 경찰에 신고했다 아파트 현관문은 열려있었고 살인범의 권총은 눈에 잘 띄게 선반 위에 있었다 살인범이 현관문으로 들어오자마자 내려놓은 것 같았다 의사의 시신은 거실 중앙에 있었다 눈구멍에서 눈알이 후벼 파여져 있었고 목에 커다란 상처가 나 있었는데 아마도 이빨로 물어 뜯은 듯했다 경찰은 건물 옥상에서 입에 피가 묻은 채 궁지에 몰린 살인범을 찾아냈다 경찰관이 꼭 쥐어진 그의 주먹을 억지로 펼치자 각막이 붙은 눈알 두 개가 걸쭉하게 뭉개져 튀어나왔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아내를 죽이기 전에 그녀의 얼굴에 그걸 내던질 생각이었다고 했다 난 이튿날 신문을 찾았다 기사는 이제 지면을 반 페이지 이상 차지했다 체포된 남자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최고의 치안을 자랑하는 교도소에 수감된 죄수로 밝혀졌지만 그가 어떻게 도주했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시원하게 설명해주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무표정한 눈으로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는 그의 사진이 함께 실려있었다 넓은 이마, 겨우 귀 위쪽으로만 머리카락이 붙어있는 대머리 나리선 코 전혀 범죄를 저지를 것 같지 않은 순진하고 평범한 얼굴이었다 부검 결과 좀 더 많은 사실이 밝혀졌다 실제로 가해자는 두 손과 이빨만을 사용했고 피해자는 거의 저항하지 않고 한 방에 나가 떨어졌다 죄수는 교도소에서 손톱을 길게 기르기로 유명했다 그리고 예전에도 싸움을 하다 다른 입소자 눈을 무참하게 뽑아버린 전적이 있었다 그가 의사의 눈알을 후변할 때 아직 의식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아무튼 사인은 경정맥 절단이었다 보고서는 의사가 죄수의 아내와 위험하고 은밀한 정사를 벌였다고 폭로했다 둘은 그녀가 교도소에 수감된 남편을 면회 갖다 만나게 되었다 하지만 루시아나가 말한 익명의 편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다음날 신문을 보았다 기사는 이제 제1면 타이틀을 장식했다 제 소자는 도망친 것이 아니라 교도관들이 강도짓을 하도록 풀어준 것임이 드러났다 내무부는 감찰에 나섰고 교도소장의 즉각적인 사임을 요구했다 사건 조사 담당이 바뀌어 이제 루시아나가 말한 라모네다 경감이 맡고 있었다 그런데 특히 긴 이 기사를 읽는 동안 난 단서가 점점 사라지는 걸 느꼈다 어릴 적 하던 놀이처럼 관심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아니었다 이것은 결정적으로 내가 어렴풋이 알아챘다고 생각했던 것이 전혀 아니었다 읽다가 다시 놓쳐버린 무엇이 있었다 난 복사해 놓은 기사 세 개를 책상 위에 전부 펼쳐놓았다 그리고 차례로 다시 읽어보았다 루시아나의 얘기를 제외한다면 연관시킬 만한 단서가 전혀 없었다 날짜에도 규칙성이 없었다 처음 두 사건은 1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발생했지만 세 번째 사건은 3년 뒤에 일어났고 그 후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 4년이 흘렀다 좌우간 살인은 천천히 진행되는 것 같았고 그것을 유기적으로 연관지어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확실한 패턴도 없었다 오히려 그 속에는 미적 모순 같은 것이 있었다 처음 두 사건은 어느 정도 클로스터가 소설 속에서 궁리한 치밀한 범죄 유형을 연상하게 했지만 피로 얼룩진 세 번째 사건은 그의 문체 적어도 특유한 표현법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물론 그것이 다분히 계획적으로 신중을 기한 결과물이라 하더라도 그의 소설 속에 등장하는 살인사건 유형과는 매우 달랐다 난 루시아나가 처음 전화했을 때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깨닫지 못한다며 괴로워했던 목소리가 생각났다 그랬다 세 사건이 신문에 게재되었지만 세 죽음이 모두 확연하게 드러났고 그 중 하나는 상당한 무리를 일으켰지만 아무도 몰랐고 아무도 간파할 수 없었다 그런데 정말로 관련지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까? 그러고 보니 조금 전 뭘 본 것 같기도 했다 지금은 날 피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곳에 있는 뭘 말이다 도련 별로 쓸모는 없어 보이지만 내가 해답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건 루시아나가 오빠의 죽음을 얘기하면서 언급했던 사소한 것이었다 맨손 첫날 기사에서도 언급되었다 살인범은 한쪽에 총을 내려놓고 자신의 두 손과 이빨만을 사용했다 난 이거라는 예감이 들었다 그러나 가까스로 어렴풋이 감지한 형상이 다시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아직도 완전히 그 연관성을 이해할 수는 없었다 만약 있다면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 비록 클로스터가 죽음의 배후에 있다는 걸 받아들일지라도 그가 기사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은 그 익명의 편지를 썼다는 걸 인정하더라도 그나 어느 누구도 살인범이 총을 내려놓고 오직 두 손만을 사용할 거라는 걸 미루어 짐작할 방법은 없다 혹시 배신에 대한 보복으로 서로 맨손으로 맞붙어 죽이는 내가 알지 못하는 교도선에의 규약이라도 있는 걸까 난 그걸 밝혀보기로 마음먹었다 좌우간 클로스터가 루시아나의 오빠를 미행했다면 죄수의 아내와 그의 관계를 눈치챘을 수 있다 하지만 종신형을 선고받은 그 죄수가 강도질을 하러 밖으로 나올 거라는 걸 알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았다 그걸 생각할 때마다 클로스터에게 불리한 논거는 복잡하고 터무니없어 보였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내가 아는 한 클로스터 소설의 플론 역시 마지막 페이지까지 도무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매우 복잡했다 바로 그 정도를 넘어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클로스터의 특징을 완전히 도외시할 수 없었다 신문을 네 겹으로 접어 지하실에서 곧장 거리로 나왔다 옛 동료들에게 인사하러 편집국 사무실까지 올라가지는 않았다 사실 아무도 만나지 못할까 봐 내가 알던 사람들이 그곳에 하나도 없을까 봐 두려웠다 걷는 동안 클로스터에게 전화할 만한 합당한 구실 아니면 설득력 있는 거짓말이 생각날 거라는 기대를 안고 집을 향해 걸었다 아파트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현관문 안쪽에서 울린 전화벨 소리를 들었다 최근 들어 아무도 내게 전화하지 않았다 문을 열었을 때 마지막 벨소리가 남긴 여운으로 아파트는 여느 때보다 더 적막했다 환청을 들은 건 아니었다 난 정확히 누가 전화했는지 그리고 뭘 물어보려는지 잘 알고 있었다 어쨌든 잿빛 깔개에 대한 그녀의 말은 옳았다 언젠가 새것으로 바꾸려면 힘이 필요했다 난 커피를 끓이려고 주방으로 갔다 그때 다시 전화벨이 울렸다 도대체 아침 몇 시부터 그렇게 5분 간격으로 전화를 했을지 궁금했다 그와 통화했나요? 정말 루시아나였다 그녀의 목소리가 불안하게 들리면서도 동시에 약간 거만한 어조를 띄었다 간밤에 눈물로 간청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베푼 호의가 아침이 되자 책임져야 할 의무로 변한 것처럼 아니요 아직 못했어요 사실 전 그의 전화번호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편집자한테 전화해볼 참이었는데 제가 갖고 있어요 그녀가 말어리를 잘랐다 이전에 당신이 일하러 갔던 그 집 번호인가요? 아니요 그는 이혼 후 그 집에서 이사했어요 그녀가 새 번호를 얻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궁금했다 하지만 그 순간 루시아나가 그의 새 집 주소를 알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에게 편지를 보낼 수 있었겠는가 클로스터가 남몰래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본 게 사실이라면 그러한 감시는 상호적인 것이었다 그녀가 간신히 조바심을 억누른 목소리로 변명은 듣고 싶지 않다는 듯 다시 말했다 그럼 지금 전화할 건가요? 사실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 방법을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전 그를 알지도 못해요 이렇게 느닷없이 전화해서 얘기를 꺼내기는 좀 게다가 전 예전에 그에 대해서 안 좋게 칼럼을 쓴 적이 있어요 만약 그가 그걸 읽었다면 저한테 한마디도 못 꺼내게 할 거예요 계속 변명을 늘어놓을수록 난 점점 더 비참해졌다 그러나 그녀는 한치도 양보하지 않고 몰아붙였다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녀가 침울한 어조로 말했다 다른 방법이 없을 경우 당신이 그에게 말할 수 있는 것 그는 분명히 제가 지금 완전히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할 거예요 당신은 그저 클로스터에게 저하고 심상치 않은 대화를 나눴다고 말하면 돼요 제가 궁지에 몰려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그에게 뭔가 극단적인 행동을 할 듯하니 알려주고 싶다고요 이제껏 전 내가 먼저 선수치자고 수천 번 생각했어요 그건 정당방위일 테니까요 단지 용기만 있었다면 혹은 그처럼 잡히지 않을 방법만 떠올랐다면 이미 실행에 옮겼을 거예요 그는 자신이 위험에 처할 거란 소식을 들으면 분명 더 알고 싶어 할 거예요 난 그녀의 망상이 자아내는 등골을 오싹하게 하는 전율과 서목함을 느끼며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나 여태까지 머리를 짜내며 생각했던 어느 것보다도 더 좋은 생각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좋아요 최후의 수단으로 염두에 둘게요 지금 바로 전화할 거죠? 제발 부탁해요 그녀가 갑자기 목소리를 누그러뜨리며 말했다 우리에게 얼마나 시간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좌우간 그가 뭔가 행동을 취할 거라는 건 확실해요 그럴게요 약속해요 지금 전화해서 그와 얘기해보면 모든 게 명백해지겠죠 난 수화기를 내려놓고 방금 받아쓴 전화번호를 짜증스럽게 노려보았다 마치 낯선 사람의 메모가 메트로놈처럼 똑딱거리는 것 같았다 손 다는 곳에 종이쪼각 하나가 없어 나는 줄이 쳐진 종이 뭉치에 그 번호를 써두었다 그곳엔 내가 소설책에 붙이려고 뽑아놓은 가재의 목록이 적혀있었다 불현듯 내가 뭘 해야 할지 깨달았다 난 간단한 해결책에 웃음이 나올 뻔했다 흥, 그랬다 정말 그랬다 이보다 더 자연스러운 건 없었다 클로스터가 나를 믿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난 그에게 소설을 쓰고 있다고 말할 참이었다 클로스터가 나를 믿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언시랍 연아 기상자들에게 계속سب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여행자의 사랑되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